자 이번에는 또 우리 구인철 우리 장수리 어훈장국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 또 다른 여러분들이 저태 나오셔가지고 멋진 하모니로 이렇게 또 가겠습니다. 자 준비되셨나요? 네! 자 강산. 강산아리랑. 자 음악 주세요. 자 여러분 박수! 네! 카메라 또 막아! 상담도 동바다네. 주둔주둔치고. 능력은 담배에 참아 한번도 못맞이. 자 같이 보내는 게. 시산 철로축제에 그 너를 기원하려면. 오빠 좋아. 영원히 내게. 한 번쩌게 내 수상이고 아리아리 아하리요 좋아 좋아 카메라 시작 사랑이요 한 사람이란 한마디 즐겁지 아리아리 아하리요 사랑이 좋은 한 사람이란 바람가요 아리아리 아하리 한 사람이란 아리아리 아하리 아리아리 아하리 아리아리 아 Bir맘 아하리 아하 이제뿐 소원의 애기던 사람 알아보리 어떻게 말이죠 우리가 꿈속에 상관이 아리아리 아라리요 살리죠 감살라리라 아리아리 아라리요 살리죠 감살라리라 아니 벌써 끝났어요? 아니 뭔가 조금 이게 뭐가 좀 무리익을라 그러니깐 이렇게 끝나네 아니 뭐 한 번 더 하자구요 단장님 특별히 오늘 늦게 오셨어요 원래 이 단장님 바쁘신데 지금부터 출근을 하신다고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